아직도 심각한 디도스 상황을 보여주는 어이없는 경기가 등장했습니다. 페이커 오너 데프트가 한 팀으로 만난 레전드 경기에서 일어난 디도스 공격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감상해볼까요? 깜짝 놀라우세요 마이크는 본격적으로 모아내면 막내면 알게 되겠습니다 바이크가 넓은 경기에서 스킬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열한 카정 싸움. 치열한 카정 싸움. 4대0으로 시작하는 게임 4대0으로 시작하는 게임 이게 2대1 교환이 됐네요 5대0으로 시작하는 게임 4대0으로 시작하는 게임 5대0으로 시작하는 게임 시원하게 비벼집니다. 완벽하게 비벼지는 게임! 잡았죠? 레드팀이 정상제도에 올라오자 튕겨버리는 데프트 완벽하게 비벼집니다. 오잉! 결국 튕겨버립니다. 그 와중에 미친 피지컬 보여주는 오너. 결국 서렌치고 힐링 게임 하러 가는 대상역 힐링 게임 하러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